멍아 응? 나 뭐 바뀐 거 없어? 뭔데? 나 뭐 바뀐 거 없냐고 찍고 있는 거야? 응 나 뭐 바뀐 거 없어? 깜짝이야 가르마 이거 이렇게 했어 아니야 갑자기 하니까 잘 아침에 선물 줄게 곱창 먹을게 아니야 나 아직 말 안 했어 어 말해 아니야 그 기분이 좀 이상하니까 말은 좀 오늘 컨셉은 이거야 컨셉 좀 이상해 자기 아니야 얼른 맞잖아 이거 유튜브 올릴 거야? 그럼 귓밥 봤어 안 돼 아니야 지금 뭐해? 아 야 진짜 지금 나 나 알아 맞추라니까 왜 조용 오케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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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아닐 거야? 눈썹 좀 아니야 눈썹이 얼마나 지저분한데 눈썹 때문에 해야 돼 평균 더 지저분한데 눈 눈 눈 눈썹 아니야 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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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당기 걸린다 아니야 춥다 에어컨을 담배 피우고 싶다 립밤 발랐잖아 립밤 지금 딱 립밤 바를 잘했는데 진짜 조금만 참지 안 발랐어 뭐 하자는 거지? 눈이 늦었어 피부 하잖아 아니야 깡클은 말이야 아니야 렌즈 뗈어 입점 생겼어 아니 입점 없었어 죽은 게 생긴 거야 왜? 햇빛이 많이 맞았어 맞춘 거 아니야? 아니야 짠이랑 죽은 게 하나 달라 어쨌든 맞췄잖아 어떤 게 맞췄잖아 종이 아니야 어쨌든 맞 틀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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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 목표를 포착했다 폭백했어 블랙헤드생 아니야 살 빠졌어 아니야 잘생겨졌어 왜이래 진짜로 아니 왜이래 이런 거 아니야? 아니야 이야 어제 이 운동을 열심히 했는거죠? 아니야 볼크업 됐어 아니야 갑자기 카메라 둘이 밀고서 나 안 찍어 나 안 찍어 한 번만 도와줘 나 안 찍어 자기 편집도 안 해줄 거야 이거 내가 삭제할 거야 자기가 알아서 편집해서 올려봐라 아이오비들한테 나 뭐 달라진 거 없어?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? 나 뭐 달라진 거 없어? 이번 영상은 내 차례야 널 하는 사람 있어 오늘은 더 예뻐 진부한 대답 싫어 아니 그래서 정답이 뭔데 장난치지 말고 바꾼 거 하나도 없어 봐봐 이유를 알려줄게 아 뭐 이유를 알려줄게 애 참아 참아 기다려 기다려 가라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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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가라앉아 야야 발이 안 난다 일단 얘기 들어봐 내가 왜 했는지 알려줄게 나는 안 바뀌었던 적은 없어 있었어 있었어? 아니 봐봐 이거 봐 몽아 너도 못 맞추잖아 근데 몽아 너가 나한테 이런 질문할 때 난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해 내가 여기서 틀리면 몽이가 내가 몽이를 안 사랑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단 말이야 항상 나 그렇게 말한 적은 없잖아 그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내가 애형인 거 알잖아 엄마 아빠도 애형이야 할머니 할아버지도 애형이야 트리플 애형이야 혹시 진주 할머니 진주 할머니 그건 사실 모르겠어 그런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는 건 아닌데 어땠어? 되게 짜장 났어 난 짜장은 안 나네 나도 짜장은 안 났고 짜장은 안 나네 아니야 아니야 됐어 이미 말했어 이미 늦었어 이게 어려웠고 솔직히 말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티가 안 났어 다른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몰랐지 그래서 결론이 뭐야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힘드니까 질문 같은 거 하지 마라 암헝완 이런 거야? 그냥 나는 그런 취지로 영상을 찍으려고 한 건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어쩔 수 없어 정답은 없어 정답은 그거야 자유의 정답 그거 물어야지? 국어에서? 자유의 정답 자유의 결말인가? 열린 결말? 그래 열린 결말이야 이런